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12월 27일 저녁 벨로루스 민스크의 두보르츠 네자비스 모스지 독립궁전에서 열린 무도회입니다. 이곳은 외국대사 신임장 제정과 각종 국가급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입니다. 루카쉔코 대통령은 벨로루시 각지에서 330명의 젊은 남녀를 불러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요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폭풍우가 쳤으며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평범한 한 해가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 올해를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품격있게 마무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궁전에 모인 남녀들은 연구, 과학, 창의성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 민스크 수보르프 군사학교의 영재생도들이었습니다. 집단서방이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부르는 루카쉔코 대통령은 성격이 상당히 유쾌합니다. 농담도 잘하고 때로는 직설적입니다. 한 번은 서방 기자가 벨로루시의 민주화 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는 나는 독재자라 그런 건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스로 텃밭도 갖고고 농산물도 수확합니다. 또 도끼를 들고 장작도 아주 잘 팹니다. 직구준 농담도 잘하는데 미국에서 분유파동이 발생하자 원조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무도회 화면을 배경으로 벨로루시에 대한 서방의 인지공작 캠페인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방은 벨로루시 야권과 미디어를 믿고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특히 소위 독립매처와 텔레그램 채널은 리버럴 민주주의와 반 러시아, 반 벨로루시 어젠드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벨로루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친서방 미디어는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랍니다. 2020년 벨로루시 대선에서 야당 후보였던 스베틀라나 치하노브스카야는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킨 뒤 루카생코 정부를 비방하는 친서방 매체를 위한 기금마련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미디어 연대 벨로루시라는 이름으로 2년 사이 5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치하노브스카야는 소위 독립매체를 후원해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소했습니다. 미국 매체의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세계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추방당한 벨로루시 매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좀 얼굴을 뒤밀고 서방에 관심을 끌려 했지만 젤렌스키에 처 젤렌스카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그녀는 친서방 매체에 돈을 기부하도록 세계 비즈니스계를 설득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벨로루시의 반체제 미디어 플랫폼 리폼.by는 돈이 모자라 앞으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리폼.by의 편집장 표드르 파블류첸코는 유럽의 주요 기부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016년에 생긴 리폼.by 같은 미디어 플랫폼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프레스클럽 벨라루스, 국제 비시그라드 기금, 네덜란드 정부, 주 바르샤바 캐나다 대사관, 프레스클럽 포스카, 폴란드 외무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벨라루스 인포커스 등의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쳐드려도 리폼.by는 인계가 없었습니다. 리폼.by의 텔레그램 채널은 구독자가 1890명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망한 것입니다. 반면 루카생코 대통령의 활동을 소개하는 풀오프 퍼스트의 구독자는 20만명입니다. 텔레그램은 2022년 벨라루스에서 폭동이 발생했을 때 야권이 활용한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벨라루시 반정부 플랫폼 리폼.by는 더 이상 선동이 먹히지 않는 바람에 청중을 잃고 서방의 자금 지원도 상실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